다음은 포켓몬스터 접기 색종이를 잡아보겠습니다. 포켓몬스터 색종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.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접기 선대로 그대로 접어주시면 되는데 모두 3장씩 들어있어요. 한 장은 제가 접었기 때문에 모두 3장씩 들어있고요. 접는 방법이 들어있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. 설명서를 보시면 아이들도 쉽게 따라 접을 수 있는 건데 접어놓으니까 굉장히 예뻐요. 수댕이 너무 예쁘죠? 이거는 주리비안 뚜껄이 하나씩 접어보겠습니다. 수댕이를 접어볼게요. 너무 예쁜 수댕이 먼저 그림이 얼굴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놓으시고요. 그 상태로 뒤집으셔서 아무것도 없는 면이 위로 올라가게끔 삼각으로 접어줍니다. 삼각으로 접어주시고 뒤집으셔서 얼굴 모양이 나오면 밑에 접기 선대로 뒤로 젖혀줍니다. 뒤로 젖혀주시고요. 양쪽 옆에 제일 첫 번째 접기 선대로 접어서 뒤로 젖혀주세요. 반대쪽도 제일 첫 번째 선을 뒤로 젖혀주시고요. 눈동자 바로 옆에 있는 큰 선을 뒤로 한 번 더 젖혀줍니다. 반대쪽도 눈동자 바로 옆에 있는 선을 뒤로 젖혀주시고요. 뒤집으셔서 색깔이 어두운 색깔 이 선이 앞으로 한 번 더 젖혀주세요. 접기 선을 젖혀주시고 반대쪽도 접기 선대로 앞으로 젖혀주시고 뒤집으셔서 위에 뼈적이 나온 부분을 뒤로 젖혀줍니다. 모서리를 뒤로 젖혀주시면 완성이에요. 예쁘게 접어보세요.